안녕하세요. 빛나잇의 샤인입니다. 태국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K-POP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 샤인이가 또다시 태국에 갑니다. 그렇습니다. 2013년 3월 16일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또 찾아갑니다. 바로 MBC 코리안 뮤직웨이브인 방콕 2013으로 찾아뵙는데요. 네, 저희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. 여기서부터 팬분들을 만날 생각에 저희가 또 설레네요. 그렇습니다. 태국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를 기다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3월 16일 나자만갈라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만나요. 네, 지금까지 컨텐츠 프로룰들 핀다는 샤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